18살의 소년유주사 꿈을 이룰기 위한 그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소년은 개그맨이 되어 대중을 살펴받습니다 21살의 소녀 김원희 어릴 적부터 품었던 꿈을 향해 한걸음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그녀는 국민 드라마 속 호순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2004년 이 두 사람이 만나 놀러와라는 영향을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든든한 벗이 되어 사물빵의 여정을 함께 배운 두 사람 처음에 설레는 마음 그대로 도작궁의 루니와 영화가 여정을 지내줍니다 이번 영상은 금방 stubborn한 벗이 되어 사무ization 두 사람은 개발한 벗이 되어 사무여 한글자막 by 한효정